이상민 의원의 탈당을 두고 당 내에서 보인 반응도 논란인데요 조홍철 의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민 의원 탈당에 뭐라고 하는 의원들은 더 글로리의 학폭 가담자가 아니냐라고 한마디 꼬집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상민 의원은 결국에는 당과 동지들을 결국 벌이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저는 근데 꿈 깨시라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상민 의원께서 탈당이 명분도 없고 이렇게 환시작 벌이듯 탈당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어떤 사람도 아마 동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상민 선배 나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당에서 참 거의 시니컬하게 뒤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 그런 거 보고 상당히 좀 안타깝고 좀 놀랐어요 개인의 영달을 보면 얘기 들지 않았어요 그것도 뭐 초선들 한참 어린 후배들이 그러는데 친명계 의원들이 그동안에 학폭의 방관자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더 글로리 박연진과 함께 문동훈을 학폭했던 학폭의 가담자 아닌가 뭐 그런 느낌까지 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마음을 후배 파냐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학폭 가담자 아니냐라고 조홍철 의원이 꼬집었습니다 그러자 전용기 의원이 SNS에 반박했습니다 5선 중진의 국회의장이 되시기 위해서 탈당하신 이상민 의원님이 학폭 피해자냐 당과 동지를 팔고 떠난 분께 비판도 못하는 탈당 옹호자가 정상이냐라며 조홍철 의원을 탈당 옹호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어떻게 보십니까? 전용기 의원이 청년위원장이세요 저는 전용기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고 또 국회의원이 돼서 여러 가지 정치를 하는 과정에 저는 청년들에게 사실 조건 없는 무한 응원해야 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러나 전용기 의원이 당에서 이른바 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되죠 라고 쓴소리를 하셨던 적이 아마 이른바 초선 5적 사태 이후에는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민주당이 다 잘하고 있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청년위원장이 청년들과 함께 센 목소리 내셔야죠 불이익이 혹시 생기더라도 얘기를 하셨어야 됩니다 5선 의원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다가 결국 떠났죠 저도 비판적으로 생각합니다 옳지 않죠 당 안에서 더 굳건하게 싸우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을 사랑하면 그 당을 떠나는 게 아니라 그 당에서 뼈를 묻어야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대표도 나가고 대통령 후보로 출마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전용기 의원을 비롯한 장경태 의원이라든지 우리 청년 의원들께서 민주당이 잘못 가고 있다 싶으면 목소리 내셔야죠 그래야 5선 의원이 조금 어떻게 보면 점점 빼고 가만히 계시죠 재선 3선들이 힘들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초선 의원들께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당이 올바로 가는 거 이런 것 같습니다 청년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더 많은 열정과 시간을 보태주셨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고요 전용기 의원 앞으로 민주당에서 주목받고 기대가 큰 정치적인 인물이니까 앞으로 민주당을 사랑하는 만큼 많은 목소리를 내주시리라 기대를 하겠습니다 정혁준 변호사님 학폭 가담자와 탈당 옹호자의 대결인데 누구 말을 맞는 겁니까? 학폭 가담자냐 탈당 옹호자냐 학폭이라기보다는 당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런 이야기를 어쨌든 전용기 의원 저도 개인적으로 친하고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초선 의원한테 저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 상황이 됐으니까 이상민 의원은 이름에 민자가 들어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선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저런 걸 다 떠나가지고 그렇게 20년 동안 그 중간에 다른 당도 있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최고 중진 중에 한 분이 저런 모양으로 나가게 되는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쨌든 같은 한솥밥을 먹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민주당이 조금 전에 박용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완전히 정상인데 혼자만 어떤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서 내가 꼭 뭐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런 의미로 당을 탈당한 것이다 그러면 저런 비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민주당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상민 의원 혼자 저러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3총리가 다 지금 당에 대해서 쓴소리하면서 걱정하고 있는 그런 마당인데 저런 비판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저는 조금 의무했다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된처 kann 조금 의무hat자 일단 넓은 사람을 시도하지 않습니다